안녕 나는 리트미미 존 나나 조이 친구들과 함께 사는 이곳은 우리들의 아지트 드린하우스 우리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공간 내일 꿈이 바뀌지만 해보는 거야 야옹이 뽐시리 소중한 친구들 엄마 아빠 절대 몰라 친구들의 드린하우스 밤에 몰래 먹는 라면이 제일 있지 졸리야 귀신! 나나! 깜짝 놀랐잖아! 졸리야, 맨날 라면을 훔쳐 먹는 게 바로 너였구나 어? 난 오늘 처음이야! 아니면 이 몸매를 어떻게 유지하겠어! 뭐? 그런 개수가 안 맞는데 날 의심하는 걸 배가 고파서 안 되겠어 다들 자고 있겠지 흑 흑 으아악! 좋은 떡가지 나나! 그게 북극곰 책은 읽다 보니까 잠자는 시간을 놓쳐서 미안해 그동안 매일 밤 라면 세 개를 먹어 왔던 게 준히 또였다니 내가 한 음식은 늘 한 그릇도 못 먹더니 세 개라니! 아니야! 난 한 개 이상은 먹지도 못한다고! 그 정도 양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? 다들 안녕 리틀미미!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리틀미미 조이준 실망이야 나나야! 그게 아니라 너도 알다시피 내가 뒤돌아서면 배가 고파서 진정은 나나야! 나도 같이 껴줘! 다 같이 라면 파티를 하는 거야! 라! 파! 라! 파! 라! 파! 우와! 정말 세 개만 끓인 거야? 이 정도는 먹어줘야 재봉틀을 돌릴 힘이 난다고 난 우유로 라면을 끓였어 우유가 라면의 연모를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거든 다음날 얼굴 붓는 걸 막을 수 있대 오! 그래? 음! 주는 역시 똑똑해 난 청양고추와 캡사이신 와사비를 넣어봤어 주이! 넌 뭐 특별한 거 없어? 음! 요샌 비주얼인 거 몰라 짜잔! 자아! 어때? 유행할 것 같지 않아? 아니... 니가 뭘 알겠니? 리 유튜브 구독자 수를 보면 알 것 같은데 뭐야?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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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잡기 놀이야! 얘들아, 라면 다 불어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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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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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